이런 거 인기 끌어. 이게 로맨티스트야. 빨리 가서 옮겨줘. 그런데 우리 주시옵소서. 자 고마워. 조진님의 서류를 거기 뺏을 수가 있어요. 야 MIB 짱이야 고마워. 짱이야 고마워. 뭘 해드리면 될까요? 네. 아나운서님. 박하나님. 박하나님. 박하나님 뭘 해드리면 될까요? 박하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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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. 선물이 있어요. 선물이 있어요. 형. 영원히 응원할게요. 응원이다. 왜 모른다. 정말. 너무 얼굴이 편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식사는 하셨어요? 아직 안 드셨어요. 감사합니다. 총렬 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렬 다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총렬 다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나 때문에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. 두 분이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. 나 끝나고 지금 먹을지 얘기하고 있어요. 너는 왜 이렇게 눈 웃음이 치는데? 눈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. 눈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. 눈에서 빨리 버려. 안녕하세요. 선영아. 여기 안아웃소개. 대부. 우리 팀 가져가 어디갔어?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. 아니예요. 너한테 빠져네? 오빠 파란팀이셨군요. 선영아 너 그럼 나 삐진다. 왜 선영이요 갑자기? 하다 하다 앉으니 그래요. 선영아. 누가 눈 웃음 치지 않을까 진실하면. 정말 정말요.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.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. 진심이면 진짜 우리데요.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봐주시고.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다요. 마지막에 역시. 대박이다. 정말 예정이.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. 네네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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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형. 아니야. 승리 형 형. 아니지 까칠하다 너무 감사합니다. 어휴 승리 형. 그동안 예 뭐죠. 시킴이 덕분에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. 제철이 형이 아까 시킴이 까칠하다고 했습니다. 흠이 맛있게 따라 따지면 됐다고 했습니다. 형님. 형님 안녕하세요. 저 인기가요 충분히 있었어요. 내가 인기가요 때 지효씨가 아이씨였어요.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예요? 우리 잠깐 바꿔주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. 여기서만큼은 상속여가 되고 싶습니다. 형님. 아이고. 디디요 디디요. 형 접종이 hea 이번에. 슝용이 형 it 와 봐. 야 야 야 너 무금 켜야 돼 무금. 진짜 aussie 형이 저 일을 함께 하면서. 이렇게 서길래 한 번도 얻어드리지도 못하고 형 아이고 형 진짜 너무 고생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 저 형 어디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형 어디죠? 여기 목을 먹어보고시겠어요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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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인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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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이 감사해요 신혜야, 걸스데이 아직 못 봤니, 걸스데이? 뭐라고? 신혜야, 걸스데이 못 봤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